손을 일단 신경 안쓰고 발로도 충분히 돌 수가 있거든 손, 발 다 이용해서 부부가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들릴수 한 바퀴 몰아서 발로도 공간에 면을 덮고 낙리를 통해 공간에 면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간에 면을 이용해서 공간에 면을 덮고 낙지 공간에 면이 면을 번쩍 어루있음 쩡 알았음 예 이거는 손으로만 왔다니? 예